Q.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함부로 나서거나 그러지 말라고. 충성, 이병, 이정찬. 중대장실에 용무 있어서 왔습니다. 충성? 일로 나와서 앉아. 예, 알겠습니다. 중대장실에 좀 편하게 있어도 돼. 여기까지 와서 준비 잡고 있어. 예, 알겠습니다. 중대 생활은 어때? 할만해?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부모님한테 전화드렸고? 예, 전화도 드렸습니다. 그래, 걱정 안 하시겠고 자주 좀 전화드려. 어떻게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실 거야. 애 달고 나오지 말라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도 어머니 걱정이 다 똑같지 뭐. 혈기왕성원에도 여기 한 곳에 다 모아놓고 생활하게 하는데. 조심해야 돼.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너같이 반반하게 생긴 애들이 나는 더 걱정이에요. 선임들이 막 대시한다고 받아주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근데 너 선욱이랑 뭐 좀 일이 있었다면서 어때?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 예. 그 선욱이가 좀 과격한 면이 있긴 한데 지금 좀 생활하면서 적응이 잘 안 돼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이해하고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근데 그 중대에 성갈 더러운 애들 있잖아. 그 애들이 막 괴롭히진 않아? 예, 뭐. 없습니다. 그래? 예. 그렇단 말이에요. 꼭 중대장 앞에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있다가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턱 트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어. 근데 뭐 정신에 넣어버리면 하는 거 아니고?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중대장은 무슨 일로 찾았어? 예, 저... 그게... 아, 편하게 얘기해. 고메일 속 생명... 알 수... 알 수 있다면...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편지... 죄송합니다. 제가 전이 본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잠시 정신을 놓친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은 진짜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그러니까... 한 번만... 한 번만... 넘어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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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나서부터 이 남자 새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참나... 우리 중대 애들은 또 괜찮아요. 근데 타중대 새끼들까지 넘어와가지고 말쓰기 한번 보려고 막 기웃기웃거리고... 예... 편지도 막 주고 가고 막 그런다니까. 이 새끼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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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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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 이거 하라는 작업만 하는 거 엉뚱한 작업만 하고 있어. 아주 그냥 여기가 캠프야 캠프. 어? 예... 여러분... 이거... 대대장님 기회도 한번 들어가서 내가 한번 갔다가 얼마나 넘쳐 있는 줄 아냐? 야 근데 이씨! 너까지 그러고 있냐 인마 이씨! 이봐요. 죄송합니다. 고말석상병이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신병이고 하니까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딱... 조심해야 돼. 어? 신병이 딱 처음 오잖아. 그럼 손님이 잘해줘. 그럼 잘해주잖아? 괜히 또 막 다 좋아하는 거 같아가지고 그때 뻑 간다니까!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정찬아. 이병희 정찬. 그 잘해주는 거... 너 좋아서 잘해주는 거 아니야? 그냥 신병 하나 왔잖아? 아유 귀여워! 막 신병 새로 들어와서 귀엽잖아? 내가 막 흔들어 보는 거야 재미로! 그럴 때 인마! 딱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맞습니다. 알겠어?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이종찬. 용기 내서 중대장실 찾아온 거. 아주 훌륭하다. 저도 중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덕분에 마음 정리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이 아니라 형으로서 얘기해줬는데 너 군대에서 임신하잖아? 네 인생 바로 조지는 거야. 너 작년에 대대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잘 모릅니다. 딱 너같이 생겼어. 딱 너같이 생겼어. 딱 너같이 생긴 이등병이 성인군이 임신을 벌컥 시켜버린 거야. 어? 그래서 걔네 둘 다 불명의 전화했잖아?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애를 쏴야 되는데 취업도 막히고 나라에서 지원도 못 받고 어? 남자의 여자의 부은이 여기 막 대대 와가지고 니 책임이 내 책임감 멱살 잡고 야야야 중대장이랑 대장님들 나까지 막 멱살 잡히고 말해도 아니었어. 어? 그러니까 뭐? 내 말은 명심이야. 알았어? 예 명심하겠습니다. 좋아. 정샤님 특별히 너한테는 중대장이 아니라 형처럼 언제든지 24시간 중대장에서 묶여져 있는 거 알지? 예 알겠습니다. 편안히 이렇게 상담한다.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그래. 중대장은 이정우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오케이? 나가 봐. 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예. 중성. 오케이. 정신. 예. 중성. 좋아. 아이 씩씩해. 다 그럴 데 있는 거야. 나도 너 같은 데 있었어. 감사합니다. 그래. 둘이 있을 때만 형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중성 고대하십시오. 어이. 수고하십니다. 어. 뭐 보여준다며. 어. 그. 근데 그. 이거 보여드리면. 문태진 상병하고 신혜국 상병한테 저 지켜주는 게 확실해. 왜 이렇게 급해. 뭔지 봐야 될 거 아냐. 뭐야? 어. 오케이 합격. 아니 간부 앞에서 폭행까지 했는데 그래도 안 됩니까? 나도 망가떼서는 대대장님 진급이고 뭐고 그 개같은 새끼 쪽반하고 싶다 근데 그게 그런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마순욱이 저랑 태진이 이야기도 했다던데 그것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그래 중대장님이 그러더라 그 새끼가 지 염청 가면은 너하고 문태진 같이 데리고 간다고 너랑 태진 또 무차해 문선미 그녀 때문에 고생 많았던 거 잘 알아 근데 그렇다고 너희들까지 후임한테 그렇게 하면 되나? 전 그 사람이 했던 거 반도 안 했습니다 반도 안 했으면 잘한 거야 지금 상황을 봐봐 너가 영청 간다고 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보급관님은 문선미 영청 보내주셨습니까? 저희 그렇게 개 고생하고 힘들었을 때는 무시했으면서 왜 저희한테만 그러십니까?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보급관님이 저희를 버리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경혜 형이 씨에서 나온 거 같더라. 뭔 얘기했냐? 그냥 뭐.. 생활 관련 얘기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말 소리가 괴롭히는 거 같더라.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정신같이. 힘도 좋더만. 남준 펴먹었어? 뭐하냐? 그만하시지 말입니다. 나보다 그 년이도 무서워? 아닙니다. 남자 새끼가 언제까지 여자한테 껴안고 다를 거야? 안쪽팔려? 네가 한 번 엎으면 된다니까? 간부고 선임이고 별거 없어. 일상공사. 못 들어갔어? 말씀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저는 괜찮습니다. 아.. 말로 좀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왜 그러냐? 맘은 편지? 내었었지? 고말숭한테 보내기 전에 네. 1303이 전화해. 네. 1303이 전화해. 1303이 전화해. 응. 응. 아.. 저는 불친밥보거리 언제 먹어보나 싶습니다. 선임들이 안 해줬어? 그렇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먹어. 이따는 해줄게. 정말입니까? 응. 너무 기대하지 말고 너보다 더이게 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같이 드시는 겁니까? 나 뱃가루 안 먹어. 끓이는 건 알려줄게. 네. 네. 알겠습니다. 김우찬 선생님. 응.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김우찬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선임분들이 맨날 화내시고 생활관 분위기 쌓여있을 때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맨날 제가 실수하고 잘 못하니까 민폐되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 때도 많았는데 김우찬 선생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럴 때마다 안 좋은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응?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김우찬 선생님은 항상 저희 잘 챙겨주시는데 정작 김우찬 선생님은 의지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버티는 거죠 뭐. 그 버티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우찬 선생님도 사람인데 왜 힘들 때는 좀 위로도 받고 싶고 의지할 것도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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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서.. 그래서.. 김우찬 선생님한테 힘이 돼주고 싶습니다. 어? 아.. 아니 그.. 저번에 김우찬 선생님이 저한테 그.. 서로 힘이 돼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제 친구들 중에 군대와서 사귄 커플들도 있고 그 커플인 거 숨기고 동반입대한 친구들도 있는데 서로 위로가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러.. 그.. 그래서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랑.. 사귀지 않으시겠습니까? 뭐? 아.. 김우찬 선생님 너무 자상하시고 듬직하시고 너무 멋있으시고 그래서.. 그래서.. 좋아합니다. 네.. 미안하다. 안 될 것 같다. 아.. 그..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는 것 때문에 그러십니까? 저 진짜 안 들키게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나.. 군대에서 연애할 마음이 없어. 아.. 근데 저번에는 군대에서 사귀는 거 괜찮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김우찬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아.. 뭐.. 상관없진 않아요? 네.. 그거..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고 나는 어떻게 그러고 싶진 않아서.. 그럼 군대 안에서 말고 밖에서 사귀는 건 괜찮습니까? 아.. 아.. 김우찬 선생님.. 저한테.. 좋아하는 마음은 있으십니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니 뭐.. 저는 김찬 선생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멍청을 보고싶어.. 부끄러워.. 에이.. 어떻게 가르치는 거야.. 물을 굽기고.. 곁들여.. 아마.. 우리 엄마가 안 오빠.. 우리 엄마가..